안녕 여러분들 나는 잉여맨 나는 미니보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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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크다 보라야 보라야 야맨아 오늘 뭐 할지 알아? 아니 오늘 되게 무서운거 할거야 이게 뭔데?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와봐 여기 망치 보여 망치? 이거 토르 망치 아니야? 오늘 이걸로 머리를 꾹 맞을거야 어? 뭔가 떴는데? 자 이게 바로 망치 사렛말을 피해서 이 저택을 이 산장을 탈출하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야 우와 완전 무섭겠다 그치 이거 그리고 컴퓨터 다섯대를 해킹해야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어 진짜? 응 너 컴퓨터 잘해? 나 엄청 잘하지 웃기지마 너 옆에서 맨날 이상한 것만 보잖아 근데 친구들은 응 응 응 응 미니보라인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치 그치 한번 너가 나에 대해서 설명해줘볼래? 음 보라는 스물여섯살이야 아잇 이 편집해 자 이제 쉑한다 자 이제 사렛말을 피해서 자 이 저택을 탈출하면 되는거야 알겠지? 오오오오오오 зна와 여멘아 너무 어두워 포라야 나 너무 무서워 어딨어? 지금 심장 소리가 가까워진다는걸 살인마가 온다는거야 나한테 왔어 안돼 여멘아 도망쳐 숨었어 숨었어 도망가 그쪽으로 가고있어 그쪽으로 나 나 지금 뒤에서 심장소리가 들려 나한테 오고있다 나한테 오고있어 여멘아 도망.. 도망쳐 나 벗어난거 같애 빨리 컴퓨터 다섯대를 찾고 여기 나가야돼 보라야 보라야 여멘아 여멘아 저기 컴퓨터 소리가 났어 컴퓨터 있는데로 가보자 아냐아냐 다른 컴퓨터를 찾는게 나을거 같은데 그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도 여멘이 보니까 좀 안 무섭다 나도 그래 보라야 마음이 막 놓여 문 열어볼까? 열어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여기 왜 아무것도 없냐 그 망치오면은 이쪽으로 숨으면 돼 이렇게 쏙 쏙 쏙 근데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여기 컴퓨터 한테가 여기있다 여기 컴퓨터 어 컴퓨터 아닌가 이거 컴퓨터 아니잖아 맨날 이상한거 먹었더니 무서운거 저기 온다 온다 오 저기 망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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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쫄차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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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망치 쫄차오 나 도망가 오 여멜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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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간다 보라야 도망가 보라야 도망가 보라야 여멜아 나는 산거 같아 난 쫄차오고있어 안녕 난 쫄차오고있어 보라야 넌 빨리 해킹해야돼 컴퓨터 내들을 빨리 풀어 응 나만 믿어 나 지금 컴퓨터 찾고있어 어떡하냐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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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롱 자아 이제 빨리 빨리 탈출합시다 망치가 잘 못하는거 같은데 그치 여멜아 응 나는 지금 컴퓨터를 한대도 못찾았는데 그 방안에 있을거야 오 나 찾았다 컴퓨터 찾았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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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나 지금 오 나한테 오고있어 나한테 오고있어 나한테 오고있어 어 어떡해 나 죽고 말거야 여멜아 나 살았어 나 살았어 살았어 보라야 도망가 오늘 지금 저번 가고있어 나 찾아볼게 나 찾아볼게 나 여기서 찾거든 컴퓨터 알았어 나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컴퓨터가 한대도 안보이네 난 지금 하나 찾았는데 망치가 자꾸 나만 쫓아 댕겨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저기 컴퓨터 한대 있다 다시 다시 이쪽으로 기어들어가서 어 저기 컴퓨터 있다 나 지금 해킹 중 해킹 중 알밤 모르는가? 아니 이거 해킹하는데 어딨는데 나 지금 해킹 중 숨어버리지? 숨어버리지? 되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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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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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멜아 너 괜찮아? 이러지마 어깨가 안돼 안돼 여멜아 너 살아있는거지? 도라야 나 갈게 도라야 나 갈게 늦어왔어 안돼 어디가 날 끄고 아이고 다 됐네 머리가 꼈어 여멜아 그러니까 머리 좀 작게 마사지 좀 하라 했잖아 아 머리가 너무 커서 꼈어 아 나 끌려간다 살려줘 여멜아 내가 해킹했어 나 해킹했어 널 구하러 갈게 여멜아 안돼 나 끌려가고 있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어디로 끌려가? 나 가둔다 여기로 와서 꺼내줘 오 오 표시가 뜨네 어디에 가뒀다고 어 나 이 시간 안에 날 못 구해주면은 나 죽어 아 그래? 냉동 냉동인간인에서 죽을거야 어 함정이야 여기로 오지마 아 알았어 걔가 날 기다리고 있어 큰거 같아 저 녀석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 어 오 내가 모르지 알아? 쟤 지금 쟤가 캐비닌에 있어 오면 안돼 나도 지금 보이는데 보라야 살려줘 안 됐다 여멜아 나는 쿨하게 널 버리고 갈게 아냐 아냐 피가 얼마 없어 빨리 나 도와줘 그냥 살려줘 아하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면 되구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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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는 도망가 도망가 내가 죽을 뻔 했잖아 너 때문에 컴퓨터 reference 컴퓨터, 컴퓨터 해킹할게요 나 지금 내가 미끼가 돼서 망치랑 놀고 있으니까 알았어 나 빨리 풀게 자 이거 실수 없이 컴퓨터를 빨리 해킹해야지 문이 열려요 맞아맞아 어 여빈아 너한테 갈거야 아니야 걱정하지마 내가 계속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어 나한테 왔어 빨리해 빨리해 빨리 알았어 여기 빨리 내가 이거 풀게 어허 틀렸다 틀렸다 컴퓨터가 저렇게 틀리면은 해킹이 해킹을 틀리면요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지가 떠요 여러분들 어 여빈아 너한테 가고 있어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오고있는게 아니야 걱정하지마 어 나 그래 난 너한테 가는줄 알았는데 저 망치가 일단 컴퓨터가 빨리 해킹할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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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보야 쟤가 일부러 저렇게 가만히 있는거잖아 아 난 몰랐지 아 보라가 끌려가고 있어 아니야 나는 살아날거 같은데? 어 여배야 너가 나한테 와서 어그로 좀 끌어봐 어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가서 시선을 끌게 한번 망치만 안 돼 아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아악 다 죽었잖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야야 안돼 내 친구를 영현아 내가 물리친거 같애 아니야 지금 컴퓨터 한 대만 해킹하면 여기 나갈 수 있어 알았어 내가 빨리 해킹할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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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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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 쓰러졌어 저 망치에 무서웠는데 아 망치가 진짜 못나가게 하네 어 쟤 저런다니까 쟤 어짜 변태가 자자자자자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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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해할 수 있어 어허 우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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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라 도망가 아아 어떡해 나 나 누웠어 여배라 도망가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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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남았어 저거 지금 여배라 얼마 안남았어 저거 빨리 할 수 있어 안돼 여배라 너 죽도 할거야 보라야 이거 빨리 풀어야돼 우리 여배를 괴롭히지마 안돼 나 간다 나 죽는다 여배라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나 믿지? 빨리 빨리 이 보라 어 빨리 빨리 망치게 해버려 나 도망가서 빨리 저거 해킹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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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킹해야돼 여배라 여배라 이제 거의 다 된거 같애 보라야 빨리 보라야 우리 살 수 있어 해킹했어 우리 문 열렸어 저기 문 열린거 보이지? 어 이제 보인다 저쪽으로 저쪽으로 빨리 도망가야돼 도망가 도망가 내 뒤에 지금 망치 보이가 망치 보이가 빨리 뛰어 반대쪽 문으로 나가 반대쪽 문으로 나 지금 몰래 빨리 나갈 수 있을거 같애 안돼 안돼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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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도망가다 돌렸는데 지금 문이 두개니까 어 여배라 지금 문을 열고있어 이쪽으로 빨리 와야돼 안돼 나는 못 나갈거 같애 여배라 이쪽으로 빨리 빨리 문 열었어 이쪽으로 와 빨리 어? 나 탈출했다 나도 탈출 오하야돠 오하야돠 아 이렇게 어? 이런 게임이야 우와 완전 스레납쳤다 완전 재밌다 야 근데 진짜 망치 얘가 얘가 망치 보이가 어? 되게 무서웠어 맞아 완전 무서워. 아 근데 생각보다 좀 바보 같았어. 우리 옆에서 막 해킹하는데 잦진 않았잖아. 하지 마야 무서웠는걸? 그래? 응. 나도.